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바블로 피카소의 친구 까사 헤마스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블로 피카소의 청색시대 대표 작품으로 인생이란 작품입니다. 청색시대란 피카소가 청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차갑고 우울하게 그렸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림 왼쪽에는 육체적 사랑을 상징하는 두 남녀가 나체로 서 있습니다. 푸른빛의 얼굴을 한 남성은 피카소의 죽은 친구 까사 헤마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손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육체적인 사랑의 결과는 출산으로 이어지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뒤쪽으로 두 점의 그림이 있는데 그림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성은 고통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순간이지만 사실은 인생은 수많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1881년에 말라가야스테아나 1895년 14살에 가족과 함께 바르셀러나로 이사오게 됩니다. 1897년에 마드리드 왕립미술학교에 다녔지만 피카소 개인의 성향과 맞지 않아 고민하다가 다시 바르셀러나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 바르셀러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사 헤마스와 사바르테스입니다. 당시 바르셀러나에 4마리 고양이 카페가 새로 오픈하였는데 그곳이 친구들과 자주 갔던 아지티였습니다. 이곳에서 피카소가 1900년에 처음으로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식당 겸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1900년에 친구 시인이면서 화가였던 까사 헤마스와 같이 예술의 도시 파리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도 파리는 물가가 비쌌고 평범한 외국인 화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빈민가 목마르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둘은 3명의 젊은 여성 모델을 알게 됩니다. 까사 헤마스는 그 중에 제르망을 좋아하게 됩니다. 피카소는 얼마 후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바르셀나로 돌아왔고 까사 헤마스만 파리에 남게 됩니다. 까사 헤마스의 제르망에 대한 사랑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제르망에게 고백을 했지만 그녀는 까사 헤마스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까사 헤마스는 과음이 시작되었고 우울증에 빠져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카소는 그런 까사 헤마스를 스페인 말라가로 오게 하여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까사 헤마스는 다시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1901년 2월 17일 까사 헤마스는 파리에서 제르망을 포함한 몇 명의 친한 친구들을 식당으로 불러 작별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곳에서 까사 헤마스는 제르망에게 한 뭉치의 편지를 주고 권총을 꺼내어 제르망에게 발사했습니다. 까사 헤마스가 쏜 총알은 제르망 상체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리고 나서 제르망은 탁자 밑으로 숨었습니다. 까사 헤마스는 권총을 자기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피카소는 사건 당시 파리에 없었고 스페인에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죽은 까사 헤마스의 장례식을 그린 초혼이라는 작품입니다. 화면 중앙 아래 피카소의 친구 까사 헤마스의 유예가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까사 헤마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 위에 나체로 그려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까사 헤마스의 영혼을 말에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 사랑을 갈구했던 까사 헤마스가 죽어서라도 멋진 여성들과 사랑을 하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훗날 미술평론가 삐에르페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까사 헤마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계속 푸른색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까사 헤마스가 죽은 이후 피카소는 주로 바르소나에 있으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그렸고 청색을 많이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서 피카소의 청색시대라 부릅니다. 훗날 피카소는 청색시대를 물감이 파란색밖에 없어서 파랗게 그렸다고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피카소와 피카소의 친구 까사 헤마스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